11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그림은 파장이 다른 두 단색광 AB가 각각 공기에서 프리즘을 향해 나란하게 입사하여 프리즘의 점 P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P에서 A의 입사각은 굴절국이 90도가 되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임계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 A의 파장은 공기 중에서가 프리즘에서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파장이 길다. 뭔 소리야? 속력이 빠르다. 속력이 빠르다라는 말은 소한매질이다. 공기가 더 소한매질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보시면 공기에서 프리즘으로 진행할 때 당연히 공기가 소한매질일 것 같긴 한데 공기에서 프리즘으로 진행할 때 A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법선에 대해서 입사각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은 굴절각이 어때? 법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죠. 그치? 느린 쪽으로 굴절했다. 즉 프리즘이 뭐다? 더 느린 쪽이다. 그 말인즉 쓴 프리즘이 더 밀안매질이다. 그러므로 파장은 어떻다? 공기에서가 더 길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은은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지문은.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 프리즘 내에서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작다라고 했네요. 그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거 좀 살짝 지우면은 자, A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입사를 해가지고 이만큼 꺾였어. 그치? 이렇게 꺾였고 B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입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꺾였거든. 그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걸 조금 붙여서 놔볼게. A가 이만큼 꺾일 때 B는 이만큼밖에 안 꺾였어. 그치? 덜 꺾였다라는 말은 뭐다? 속력이 얘에 비해서 덜 느려졌다라는 소리가 될 거야. 그치? 덜 꺾였다라는 소리는. 그치? 그러니까 B가 A보다 속력은 조금이라도 더 빠른 거죠. 프리즘 내에서. 빠르니까 덜 꺾였겠지. 그치? 그래서 프리즘 내에서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더 많이 꺾였기 때문에 속력이 더 많이 작아졌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B는 P에서 전반사한다라 그랬네. 그치? B는 P에서 전반사한다라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A의 입사각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임계각이다. 라고 했거든. 어디서? P에서. 즉, P를 중심으로 이렇게 법선을 그렸을 때 A는 지금 여기가 뭐야? 이게? 이게 임계각인 거야. 그쵸? A는 이게 임계각이야. 근데 B 같은 경우는 A보다 임계각보다 더 작은 각도로 입사를 했다란 말이지. 그치? 임계각보다 더 작은 각도로 입사를 했는데 심지어 B는 지금 어때? 굴절률의 차이도 더 작은 애야. 그치? 공기와 프리즘에서의 굴절률의 차이도 작아. 굴절률의 차이가 작으면 어떻게 돼? 임계각이 커져야 되지. 즉, 전반사 일어나기 힘들잖아. 안 그래도 전반사 일어나기 힘든 애인데 A의 임계각보다도 더 작은 각도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지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세 document 아세